여러분, 마지막으로 다 찍어야 되나 봐요. 좋아요. 그러면, 별. 형이 못했다. 아, 별? 긴 줄 알았는데. 그걸 어떻게 찍죠? 바로 가면 선생님께서 알려주실 거예요. 끌어다가 맞춰줄게요. 저희가 별을 보여드리겠습니다. 근데 하나 제안이 있어요. 별 한 번 하고 드로우 엔딩 모습. 아, 어때요? 맞아요. 좋아요. 좋아요. 오케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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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이팅. 지금 중성계에서. 파워레이셔 아니에요? 제가 말을 잘 듣는 노래예요? 레클레이셔? 레클레이셔. 끝이에요. 약간 레클레이셔. 맞아요. 맞아요. 여러분이 말을 잘 들으면 내가 처음 사서. 말 안 들으면 내가 악마가 되고 싶다. 여러분이 말을 잘 들으면 나는 사서 안 사서. 이거야, 이거 할 거야. 이거 완전 옛날에 지금. 맞아요. 맞아요. 나는 사서. 이거 맞아요? 맞아요. 맞아요. 이거 맞아요? 맞아요. 이거. 그때 꿀꺼우가 왜 이렇게 해야지. 여기 맞으세요? 아, 서주세요. 네, 좋아요. 아, 서주세요. 네, 좋아요. 12, 13, 13, 13. 네. 마지막으로. 여러분은 어차피 나왔다시피 타이밍 스파이크는 어떻게 비딜 봉지 내가 큰언니한테 어깨동무해 아 그래 타이밍 스파이크 타이밍 스파이크 타이밍 스파이크 타이밍 스파 타이밍 스파 타이밍 스파이크 rors 수고하셨습니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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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1, 2, 1이랑 같이 채워볼까요? 좋아요! 채워볼게요!